김 작가, 김 작가, 김 신, 김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림이 너무 예뻐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이렇게 제가 찍는 겁니다.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림 잘 그렸죠?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. 그래서 소질이 있는데 신이라고 해서 그림까지 잘 그리는 게 있습니까?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. 우리 아내가 또 그림을 잘 그려요. 고등학교로 예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립니다.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. 저는 글을 쓰는 작가 시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데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. 그림까지 잘 그리면 저는 좋은데 그림은 잘 못 그려요. 제가 또 이렇게 글도 쓰고 신이지만 글도 쓰고 그림도 잘 그렸으면 엄청 첨한데 사람이 여러 가지는 갖출 수 없는가 봅니다. 저희 생각에서는 수천, 수만 가지 그런 생각나는데 그림은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네요. 저마다 소질이 하나의 소질이 있는가 봅니다. 그림이 높습니다. 그림 잘 그리시네요. 바닥을 내보면 양해해 주십시요.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닥을 하는 겁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이건 뭡니까? 김스타 김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부터 말을 안 하겠습니다. 그림을 한번 감상해 주세요. 여러분 그림을 또 보다가 바닥에 내려오는 것은 초상금 사람 사람들 보이면 안 되니까 초상금 치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림 너무 잘 그렸네요. 게임스타 글도 잘 쓰지만 그림까지 그렸으면 좋은데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. 우리 사랑하는 아내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. 저는 그게 좀 부러운데 글도 잘 쓰고 그림까지 잘 그려지면 참 좋은데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. 아 예 예 저는 서울 문학전을 예 예 시를 적어서 신의 문학상을 받은 전문 작가입니다. 아 그림을 너무 잘 그렸네요. 아 너무 부럽습니다. 그림작연상 부르는데 아 너무 부럽네요. 한 폭의 그림을 그렸네요. 한 폭의 그림 와 멋집니다. 아 아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. 제가 이거 무슨 예예 제가 이거 아 시상이 무슨 아 시를 하나 하고요. 아이고 저라고 글자 쓴다고 해서 시가 바로 생각납니까? 뭐 예 금나라뚝딱 을나라뚝딱이 아닙니다. 시를 한편을 완성시키려면은 최소한 10일에서 20일 넘게 걸립니다. 아무리 쉽게 걸려도요. 그렇게 쉽게 쓰이지는 시가 아닙니다. 번뜩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 시를 하나 정상적으로 완성시키려면은 최소한 20일을 넘게 걸립니다. 아 예예 우와 너무 이쁘네요. 이거는 보니까 화가의 너무 이렇게 번뜩이는 추상적인 그림과 나비가 날고 있네요. 오 저도 이렇게 글을 쓸 때 추상적인 피카소처럼 이런 거를 또 많이 쓰려고 또 많이 좀 이렇게 예 패키지적으로 쓰려고요. 이렇게 많이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. 예예 기존 터를 좀 벗어나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저는 예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계모하는 저 계몽시를 좀 많이 적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 제가 이렇게 또 예 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저 이렇게 예 김작가 예 김시인 예 글 쓰는 글이 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호소하는 계몽시를 좀 많이 적을 수 있게 많이 또 도와주십시오. 오 오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. 완전 추상적인데요. 오 이거는 이거 오 이 그림은 김스타 개차신 김스타고 많이 좀 비슷하네요. 완전히 파격적으로 하는 김스타의 생각과 좀 많이 닮아있네요. 그림이 아 예예 그림은 그림하고 글은 좀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예 그림이 어떤 거를 원하는 거는 대충은 이렇게 보이네요. 글도 파격적으로 쓰는 김스타인데 저하고 많이 좀 닮아있네요. 여기 속에서 무한점으로 좀 이렇게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예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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